안녕하세요 솜씨내 tv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을 단풍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리게 됐네요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인데요 여기도 가을 단풍이 참 예쁜데 금요일부터 추워진데요 그러면 낙엽이 다 질 것 같아서 그 전에 보여드리려고 다시 또 찍게 됐어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보여드릴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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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